어 그런 날 있어 그냥 정말 앙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냥 와르르 할 때가 있거든 또 와르르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이럴 때 있어요 마라탕 인정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위 정해주는 남매 이름만요 순정 남매 약간 이런 엇박이 좋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? 네 반갑습니다 안 맞는 저는 정이고요 저는 순위입니다 자 우리가 진환 씨까지 봄철 됐으니까 꽃놀이 가시라고 그런 이제 꽃놀이 명소 이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봄이 왔을 때 우리가 즐기는 뭔가 일탈이 바로 꽃놀이라면 그쵸 우리 일상에도 뭔가 변화가 오거든요 그죠 그 변화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봄철의 그 일상의 변화로 불리는 할 수 있는 바로 대청소 아 아 아 근데 막 대청소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왜냐면 치우면 다음날 또 어질러지고 치우면 또 막 못찾느라고 또 어질러지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소용인가 싶다가도 그래도 또 큰 맘 먹고 대청소 싹 하고 나면 네 이게 청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청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어보셨죠? 살림은요 네 실력이 아니라 어? 뭐예요? 템빨 아 템빨 템이 좋아야지 이 장비가 좋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어떻게든 우리 주부님들께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을 좀 덜 드리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당바닥 청소 당바닥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당바닥 문화잖아요 신발 벗고 맨 다리로 올라오잖아 온돌문화니까 그만큼 발냄새가 날 수 있다 너무 싫어요 걸레로 닦아도 걸레 제대로 안 빨고 닦으면 걸레냄새 올라올 수가 있다 힘들어요 이게 단순히 냄새뿐만 아니라 갑종균 진드기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 방바닥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기 되게 열심히 돌려요 근데 청소기로 돌릴 때 큰 먼지들을 빨아들이지만 동시에 배기구를 통해서 미세한 먼지들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실 때에는 미세입자도 잡아내는 부직포나 아니면 마른 극세사 걸레를 밀대에 끼워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바닥이야 평평하니까 눈을 보이니까 쉬울 수 있어요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튼새 아우 힘들어 중간중간 그 사이 공간 얄미워요 요게 참 애매하거든 우리를 괴롭히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바로 순정 팁 나갑니다 옷걸이 있죠 여기에 스타킹을 끼워 스타킹이 또 정전기 엄청 잘 발생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넣었다 빼잖아 먼지가 싹 다 나옵니다 한 뭉텅이가 진짜 좋은데요 왜냐면 실생활에서 올라간 스타킹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주방 바닥은 소스 같은 게 튀기도 하고 음식 기름이 튀기 때문에 잘 안 닦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순정 팁도 나갑니다 알코올과 주방 세제를요 1 대 2 비율로 섞어서 마른 걸레에 묻혀서 닦아내시면 훨씬 깨끗하게 바닥을 닦아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주방 세제가 남아있으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꼭 밀대를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살림력을 높여주는 대청소 방법 두 번째는요 화장실 청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냄새 날 것 같아 아 벌써 올라온다 아 벌써 그 찌린내 올라온다 아 저는 진짜 다른 청소도 그렇지만 참 화장실 청소는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고 아 그리고 막 하기도 싫고 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그 변기 청소할 때 아 물때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막 힘으로 닦는다고 그게 닦이지도 않더라고요 습기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세균 곰팡이 막 그런 데에 서서히 하는 게 되게 안성맞춤 환경인 거 알 거 아십니까? 생각보다 심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한 마리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주로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뭐예요? 콜라 아 콜라요 바로 나갑니다 순정 팁 콜라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좀 어중하게 남기잖아요 꼭 이만큼 남아요 서비스로 딱 콜라 오는데 또 애매하게 남긴다고 꼭 남아요 김은 빠졌지만 청소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구연산이라는 성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괜히 싱크대에 버리지 말고 세면대라든지 변기라든지 욕조 화장실 바닥 뿌려놔! 그리고 좀 더! 더요? 어 한 2, 30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솔로 닦아준다든지 좀 물로 헹궈주면은 자연스럽게 물때나 곰팡이가 진짜 싹 내려간다니까요 같이 와 너무 좋은데요? 저도 또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? 바로 치약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엄청했다 하셨어요? 진짜 아 정말 페리오 치약 뭘 그렇게 닦으셨어요? 엄청 닦았다 진짜 이 치약에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연마제 성분이 이제 그 욕실에 손잡이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스테인넷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리고 욕조부터 해가지고 세면대 심지어 뭐 바다 이런데 쓱쓱 그냥 묻혀가지고 닦아주면요 광이 그냥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뭐 집들이 한다 네 또는 이제 시댁 식구들 온다 그런 날 유용할 겁니다 자 방바닥 했죠? 벌칙인 화장실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일 힘든 데는요 사실 주방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살림하는 어머님들이 아실 거야 맞아요 제일 힘들어 이 주방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정말 그 주방에서는 매일 같이 막 지지고 찌든 때 어 눌러붙잖아 지겨워 바닥에만 눌러붙는 것도 아니고 렌즈부터 해가지고 아우 지겨워요 싱크대 상판에다가 막 후드에다가 기름 냄새 나는 거 같아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그래가지고 사실 주방을 위한 꿀팁? 꿀템? 과연 뭔가 속쇠하는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맞아요 있죠 근본적인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악취나 음 배수구의 근원을 청소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싱크대 안쪽 그리고 배수관을 청소할 수 있는 순정 팁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 야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 그죠 아니 그야말로 뭐 천연세제다 천연포해제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요즘 이제 좀 살림 좀 하시다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네 그거 맞췄습니까? 보통 이제 우리가 친환경 세제라고 하면요 과탄산소다 뿐만 아니라 베이킹소다 그렇죠 그리고 구연산 이렇게 세 개를 많이 꼽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과탄산소다는요 뜨거운 물을 만나잖아 그러면 치익 하면서 이게 위험한 게 아니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탄산소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면활성제 샴푸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 배수관이 싹그리 그냥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름망을 끼우신 다음에 거품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올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이나 일회용 비닐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 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 그 뒤에 물로 싹 시선해 주시면 네 손을 대지 않아도 마법처럼 저 안쪽에서부터 씻겨져 나오는 그 말끔함 깨끗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대청소 꿀팁이랑 그리고 꿀템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뭔가 마음이 꼬딱꼬딱해 왜왜왜왜왜 아침에 사실 세수만 하고 나왔거든요 아 그대로 나오셨구나 지금 막 이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은 거 저 주방에 쌓여져 있는 거 아른거린다 저 침대에서 방바닥에 흘려놓은 거 막 그게 막 지금 빨리 가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 왠지 맞아 사실 우리 어머님들 하신다고 저희보다 막 고수시잖아요 선배님들이 있어요 어 개랑이시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네 뭐 이렇게 꿀팁이 있으면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? 여러분 구독자율을 안 누르시니까 아직도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응 구독 이렇게 좀 기왕이면 야무지게 좋아요도 좋아요도 삐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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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클